아... 이 리본 트위터 하죠? 어이구 마루치님 책상에서 지금 튜닝 시작되고 있는 이 무식하게 생긴 리본 트위터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도 어떻게 들이 박혀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저는 토스카에 우퍼는 지금 토스카우퍼 쓰고 있고요 스케스트기저 우퍼는 바람개비 시킬컷에 이 리본 트위터를 듣고 계세요 음~~ 아아니~~ 지하로의 쇠가 식어지며 오랜만에 현실한 것들을 먹고 싶어요 스케일이 일단 무지하게 큽니다 리본 특유의 감칠맛도 나고요 보컬에서는 리본은 굉장하죠 내일 튜닝 됐을 때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